제3의 나이티게이드 선수식이 더욱 못보이고 자랑스럽게 일은 어떠한 상황에서나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성심으로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진심과 여러분들의 타짐이 이렇게 모여있는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 153년에 우리 유럽에서. 이런 종류의 의식이 있다 보니까 모든 일에 열정과 정성을 다해서 임했습니다. 이곳에서 가르침을 받은 여러분들은 환자의 신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인 도로까지 할 수 있는 훌륭한 자질을 갖춘 가능사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선의 양대 3학년 조그대 선현치라고 합니다. 오늘 제3의 나이티대 선선식을 시행하였는데, 선배들 해본다는 것도 너무 멋있었고, 너무 감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나가는 체낭배들에 따라서, 굉장히 열정적이고 따뜻한 간호사들에 의해서 노력하는 저희들에서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간호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업뿐만 아니라 소명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실제 임상에서도 잘 해나갈테니 많이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이티대 선선식에서 선배님들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고요. 저도 2년 뒤에 선배님들과 멋진 사람이 돼서 이 무대에 쓰고 싶습니다. 선배님 사랑해요. 화이팅!